네,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. 리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마스테. 네, 나마스테. 자, 오늘 리씨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.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. 보이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서 동작 따라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옛날보다 인기가 많이 감소했어요. 아, 그런가요? 전 모르겠던데. 다시 보기는 확실히 늘었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... 아닙니다. 제가 찔팬을 만나고 왔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수가 아무튼 많이 감소를 했어요. 네. 자,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하셨나요? 네, 제가 오늘은요. 이 페이스 요가를 준비했습니다. 이 청취자 한 분께서 리씨쌤, 이 동안 얼굴을 유지하는 페이스 요가는 없나요? 라는 글을 남겨주셔서요. 제가 잊지 않고 준비해왔죠. 역시 뭐 애청자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놓치지 않는 리씨.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동작이 이 페이스 요가인데요. 사실 우리가 엉덩이 힙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스쿼트를 열심히 하잖아요. 그 원리가 근육의 수축 이완, 이런 원리인데요.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도 수축 이완, 이 작용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. 즉,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얼굴 자극을 좀 돕는 그런 페이스 요가를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탈자리들을 자극해볼 거예요. 네, 저랑 참 안 맞네요. 멘트 엄청 겹치고. 아, 안 맞아, 안 맞아. 이렇게 게스트분들 만나면서 참 저랑 잘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맞아요. 아무튼 저는 뭐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동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배워보도록 하죠. 바로 소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이 얼굴에 혈자리들을 자극해보도록 할게요. 간단합니다. 먼저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먼저 숨 크게 들이 마시고요. 내쉬는 호흡에 편안하게 내쉬면서요. 내 얼굴 긴장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볼게요. 저 얼굴 표정을 온화하게 내가 붙여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저 얼굴 표정 편안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을 반대로 엄지손가락 끝이 바닥을 향하게 가져가셔서요. 이 미관 사이로 가져가 볼게요. 눈썹 안쪽에 가져가시면서요. 꾹 눌러볼게요. 여기가 찬죽혈이라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을 지압해 주시면요.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. 시원하네요, 진짜. 네, 이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 느껴지실 거예요. 그렇게 한 번 5초간 지그시 눌러주신 다음에요.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, 엄지검지 이용하시면서요. 이 눈썹을 따라서 꾹꾹꾹 눌러줄게요. 꼬집듯이. 그렇죠. 눈썹을 따라서 눈썹에 튀어나오는 뼈 있죠. 그거를 꼬집듯이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관 끝, 눈꼬리, 그 끝을 꾹 여기도 역시 꾹 5초간 꾹 눌러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승흡혈이라는 혈자리예요. 이 다크서클 개선의 좋은 부분인데요. 이 다크서클 아래 중간 부분. 이 부분을 이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지압을 꾹. 오, 시원해. 네, 여기도 역시 5초간 꾹 눌러주십니다. 이렇게 이 눈썹을, 아, 눈을 따라서 이 동그랗게 이 지압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 동작들을 아침, 저녁으로 해주시면요. 눈이 맑아지는 느낌 드실 거고요. 얼굴,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 효과가 되겠습니다. 벌써 끝났네요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아, 정말요?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 네, 나마스테.